2015년 2월 첫째 주 배달한인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예배 후 새가족 환영실에서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라며 특별히 새가족을 위한 5주 가정의 새가족반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새가족반을 마치시고 정식 교인이 되셔서 교회 많은 사역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생활강좌 봄학기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지금 등록을 받고 있으니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의 경제생활에 성경 말씀을 적용하는 성경적 재정교실이 2월 25일 수요일 오전반과 26일 목요일 오후반을 시작으로 10주 코스로 열리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배달 의료인 성도님들을 위한 의료인의 밤이 2월 8일 주일 오후 4시에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은혜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김한효 단임 목사님 유입예배가 오늘 오후 4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 참석하셔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김한효 단임 목요일 오후 4시 30분에 본당에서